한점 침신미화짜라든지 추격책가 못 보시는 부분 그러시는 분들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이제부터 술먹방 시작할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존에 아시는 그런 출목방이랑 틀립니다. 시작하자. 여러분들 먼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 또 하나. 응. 대부 임성 축하하고. 어? 이사 오나? 응. 온나? 사자 꼬시고 있대. 거의 다 됐다. 이사가 오고 싶을 정도로 오늘 재밌다. 자, 누워. 건빛 삼면은? 청춘은.. 바로.. 지금이다. 청바지! 초전 박사! 청춘은.. 오늘 약속을 안 탔나? 탔어 탔어. 장난치나? 아 좀 대구인에 끼워줘! 아 누나 근데 추리가 많이 오는데 저도 졸아 왔으니까. 이 누나가 생각 많이 한게. 아껴주려고 또. 티 너무 많이 됐다. 문찬이. 좋아하는 게. 진짜 자기 주량감 먹으래. 원장에서 하기 시작하라 하지 마래. 푹 Doc center. HenGG 오 맛있네. 한 alright' 들어갔으면 느낀다. Fught. 야 뭔데? 내게 제일 맛네. velmi, 니가 아름다운. 이 정도 맛있어. 너! 아하... 킹커메리? 킹커메리? 킹커메리래. 근데 너의 진짜 주량이 어떻게 돼? 나는 진짜 막 먹고 진짜 내일 저녁까지 먹을 수 있어. 내일 저녁까지? 맛순 있네. 문찬이는? 인제 모레 저녁까지? 난 3일 정도, 솔직히. 나 항상 말하는 건데. 내 친구 군대 가려고 술 먹었는데 술자리 끝나니까 저녁였대. 니 나랑 같이 있었잖아. 일 년 2개월. 응. 그때 우리 술 많이 안 먹다. 그래. 1년 후기를 또 못 먹었어. 우리 엄마는 뭐 교도소도 간 줄 알았다 카대. 집에 안 들어와가지고. 누나 서울에 괴롭힌 사람 없제? 응. 그래? 누나면 왜 남친이 없는 거 없는데 진짜? 모르겠다. 아우, 흥기가 쉽다 근데. 내가 눈이 높으나봐. 서울에서 찾지 마. 대구에서 찾자. 들어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지? 내 결혼하고 한 기다. 듣게! 야 너 못 살 못하겠으면 하지 말아. 일단. 원샷을 한다고 그거를? 와 이게 아 소주잔이야 이게? 도화 한 번 보자. 어? 나? 뭐지 뭐야 또 꼬멍이가? 먹을 거다 기다려봐. 됐다 자체해 먹으러 와. 나라 올라오지 마. 오 뭐지 잘하는데? 야 걔 갔나. 근데 도화 언니는 진짜 원래 술 안 먹었었는 거 같은데. 나 술 안 먹었어. 먹으러.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. 71년 사춘기였다니까 진짜로. 아니 누나 원래 얼마나 먹는데? 나 원래 진짜 원래 나 내정을 줄였어. 주사가 뭐야? 주사가 했단 말 계속 하고. 내가 취했는데. 한 명이라도 가는 게 싫더라고. 아 끝까지 잘해야지 이런 스타일이야. 그런 게 안 치. 니는? 모르겠네 한 번도 안 치해봐가지고. 문자리는 그기도 잘 울고. 계속 먹을라카고. 근데 여자 있으면 순진 못한 척. 야 이거 아니라고. 그냥 그게 진짜. 여자였으면 계속 순진한 척. 원래 내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. 여자랑 대화를 잘 못하는데. 누나랑은 이제 아니까. 아니잖아. 이게 내한테 문실하게 주부를 사는 거야. 야 밀어 나라는 식으로 계속 내가 밀었잖아. 야 도화 누나. 야. 도화 누나는 안 된대예. 갓돌이라고 생각해라. 어 우리 친구라네. 귀엽게 생긴 귀엽게 생겼네. 아니 도화 언니는 예쁘게 생겼지. 그래도 도화 누나. 제 주변 사람들이 보잖아요. 진짜 보고 나면 깜짝 놀라요. 존나 예쁘다. 대구에서 제일 좋아한다. 아 진짜? 이렇게 생긴 거를. 이사를 와야 돼. 누나 개떡상 할걸 진짜로. 근데 이사를 벌써 나 광진구로 가는데. 누나. 내 주변에 돈 많고 일찍 죽을 사람 많다. 그럼 나 오늘 취해도 되나? 예 된다. 취해도 된다. 진짜 가. 근데 나 취하면 토하는데 걔 안 나. 그거 왜 안 나? 다음날 토 맞으면 되지. 알았다. 니 형 우리한테 묵자. 그래. 기분도 좋은데. 근데 약간 그거 있더라 근데. 나 이제 원래 술을 안 먹었었잖아. 근데 술을 먹으니까. 좀 약간 재밌어. 근데 나 원래. 1년에 한 소주 3병을 먹었다.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병? 일주일에 한 병은 귀엽다. 일주일에 한 병. 아 미안해. 야 근데 그건 내가 10살 됐는데. 니 그거 다 먹나? 어? 진짜 이거 니 다 먹나 물어봤다. 뭐라 다 해놔? 그런 말으로. 뭐라 내 묻지 말아. 뭐라 우리 괴물이다. 그러면 니 그거 나도. 어 되게 많았어. fest Hand GET 됐다 진짜로. 나도 먹을게. 야 어디서 다 했어? 뭐지 형 그래. 아 네. 백호 와도 되겠지. 백호 와도 되제? 같이해. 좀 귀엽네 누나. 어 귀여워. 이제 백호 잘 이어 주라 그러면 이제. 누나 취약 tour pay had 줄 pasta 해서 descend nós은 어디 자리 줄 거야? 남이 잘 있나? 남이는 내인데? 진짜? 로빈. 어? 로빈. 로빈 누나. 로빈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개 그거. 근데 내 술.. 내가 많이 늘었지? 어 쟤 뭔네. 좀 안 해. 야 너희 좀 못 먹겠나? 힘드나? 아니. 빨리 좀 먹. 나도 안 힘들어. 누나? 얼굴 슬슬 빨개지네. 누나 자세히 먹고. 어르신 거 따라하고. 다행히 먹고 있나? 응. 누나 술이 없다. 이제 들어라. 우리 두 명째가? 아니 두 명째가? 두 명째 한 명이.. 아하하하하. 알아요. 야 니 은근 누나신다? 더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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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이시. 됐다 그거 물어. 아니. 누나 누나 누나. 누나 누나 술 먹는 건데 자꾸 그거 하면 안 돼? 그래. 누나 씨 술 잘 먹는 거. 더. 됐다 그만 누라 그럼 누라. 됐다 이거 자꾸 그거 그거. 더. 응. 이거 술 먹게 안 주는데. 표정 뭔데. 아니 니 편집을 뭐냐고. 아니. 그만 좀 해라 원래 아는 누나라고. 그래 원래 아는 누나라고. 얼마 안 된 게? 그치같아. 형 나 이따! 내 남아고 인마 내. 골드 no2통 클리어. 없다. 들고 와야 돼. 네 또 있나? 있지? 나 술야 우원같은 conversations 먹었나? 근데 뭐 누나 이제 시작이다. 자 술만 hin고 올게. 자 나 이제 시작이다. 지금부터. 잠 잘 생각을 못 해야지. 으어어어어어. 저런 재밌겠네. 못 먹겠으면 종 치고 나왔대. 아니? 나 인성 문제 있기 때문에 응. 끝이 간다. 누나 너 오늘 무리하는 거 아이가? 그냥 켰나? 이거 안 와. 우리는 막 스톱이 없대, 누나. 나. 아, 무너지겠다. 미치겠다. 내가 뭐 8개월 때부터 술 마신다고. 그래. 응? 아까 쪽에서 못 했어. 누나. 왜? 이 끝이 아닌데 우리 2차가 안 돼, 이거. 2차? 나 5차까지 가는 사람이다. 우리 나이... 나이 안 좋아한다고. 왜 무슨 말이야? 오늘 앞으로 성공 때 위치 그 지폐 사상 다 우리한테 보내라. 지폐 사상? 어디 손가락질 하노, 임마 자꾸. 아이, 괜찮나? 아니, 미친놈이. 아, 앞으로 술 먹을 때. 우리한테 다 일로 안 넣어놔라. 사실 한 거 무섭다. 얘들아. 어. 이거 술 잘 먹나? 네? 난 0.0000001%도 안 취했어. 야, 이씨. 누나. 응? 안 부었다. 어, 허예헤! 술이 없네? 어, 허예헤! 이거 술이야? 어, 허예헤! 누나는 기분 좀 많이 좋은가 없네. 나는 더 먹을 수 있어. 됐어. 어, 허예헤. 여기서 까물지 마, 죽어. 누나, 하자 먹자. 네, 지금 몇 시야? 5시 44분. 얼마 안 됐네! 야야야야야! 울아! 어? 너 이 영향이 할게. 너 자고 올라잖아? 응. 내가 현장에 한숨 더 자. 우리 집 하루밤 더 잘 드세요. 허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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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허예. 아, 귀엽다. 네? 근데 누나가 이틀 밤새웠잖아. 너, 한치 웃는 거? 응. 응. 들어가자. 누나랑 가열은 둘이 자. 그래, 빨리 가. 너네 방문해. 그래, 둘이 먼저 가. 아, 아니. 화장 지우는 거 있어? 누나! 응? 누나! 응? 가열아! 응. 둘이 자. 응, 너 화장 지우는 거 있어. 그래, 둘이 같이 가면 돼. 어. 야, 꼬마들은 가서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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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애들 가라, 애들 가라. 한 번 가리. 야, 가열. 그래, 내가 이런 라면은 장채랑 목살 김찌개랑. 예, 정해. 아, 정해. 김찌개. 누나, 너 가이소. 알았어. 중온다. 어? toner. makna. His. angustia. Dan Hey. Pamela. 다음 세계. 업 Việt의 순 업로 Freddy의 순 교회가 2인0도. rob